미국이 경제 정상화 4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호비 통신원이 전합니다. 종교기관, 사우나, 노래방 등을 포함한 마지막 4단계가 단계별로 오픈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형평성이나 뉴욕시의 무책임한 코로나19를 이용한 정치놀이의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단속에 들어간 빌딩국과 위생국의 행위에 업주들은 또 한 번 벌금으로 부담을 느껴야 하며 아웃다이닝을 위해 야외 테이블, 파라솔, 벽라인 설치로 공사비와 교통국에 허가비를 지급해야 하는 등 코로나19보다 이제 생계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7월까지 실업수당 외에 매주 추가로 지불되던 연방 FPUC 600달러를 지급 이후 8월부터 연방정부는 300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2차 추가 재난지원금 1,200달러도 미뤄지면서 뉴욕커의 생활고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WBC 복지TV 뉴욕통신원 이호비입니다.